안녕하세요 여러분 카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탄아이티입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 이 쥐쥐고 쥐쥐고에 있는 면을 먹어볼건데요 앞바다리 하지 말라면서요 거비님이 그래가지고 진짜 눈치도 없어 그걸 말하고 거비님이 말하셨잖아요 다시 찢죠 다시 찢죠 나 이거 뭔가 찢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가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커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탄아이티입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 쥐쥐고에서 사온 면을 한번 먹어볼건데요 우선 이 쥐쥐고 쥐쥐고 통에 쥐쥐고 많이 들어있거든요 요정도 포크도 같이 나와요 요정도 저는 커비님이랑 저는 똑같은거고 메탄아이티님은 아직 어리셔서 옆으로 좀 가세요 짜장면을 드시는데 커비님 드셔봅시다 네 콜라요 아 맞다 방금전에 치킨 볶고 땡 메탄아이티님 콜라가 엄청 큰데 메탄아이티님 진짜 자기에요 고이데스요 지 혼자 딸고 아 컵 맛있.. 아 거품 맛있다 저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게 제게 아닌가? 아니에요 뚜껑 뚜껑이요 뚜껑이요 저는 몰라도 커비님 방송으로 중심으로 하는거 때문에 제가 이쪽 구석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 방송에서도 메탄아이티 분님이 안나오시면 돼요 안나오셔도 돼요 음 맛있다 약간 매콤하니 음 여러분 주변에 지즈복 마트 있으면 한번씩 둘러보세요 어떻게 맛있어요 중국산거에요 중국거에요 중국어 우리나라 재료로 중국음식 같은걸 만든거에요 음 도와드리면 진짜로 중국에서 가져온건지 알겠네 잠시만요 약간 매콤하고 짭짤하니 되게 맛있거든요 동시에 시작한거 같은데 좀 더 빠르네 칼이님께 출시준비 완료 덩치 크게 우리 이번이 처음 먹방방송이죠 아 저희가 먹방이라고는 안했네요 네 먹방먹기라고요 먹방방송이에요 여러분 먹방방송이에요 여러분 점심 먹는거에요 이쪽에 한통에서 이렇게 쭉 있거든요 여기서부터요 이 정도 이 정도였다 이런거에요 이쪽에서는요 지금 이쪽 옆에 칼님 지금 메타네트분이 그게 안나올거에요 얼굴하고 다 안보이거든요 어쩔수가 없어요 저는 저는 컵을 중심으로 찍어야해요 아 저 제 폰 나오잖아요 좁아졌겠는데 앞바다리 하시지 마시고요 칼님도였잖아요 전 구석이라 괜찮아요 여기다가 투표는 오시잖아요 메타네트분이 잠시만요 아이고 주님 주님 안 닿으니까 뭔가 있던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메타나이트님 삽 sir 씨 네 빼꼼을 불렀습니다 이 뒤트가 다르르 이건 치킨 Davidson Ой구 편하다 빼꼼 좋은데요 해요 어ո tint 이렇게 옮기고 칼님의 옆쪽으로 살짝 옮기면 되잖아요 카치님 옮기세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옮기세요 안돼요 그럼 제가 안보여요 제가 주인공인데 제 방송인데 옆에 자리가 많잖아요 어깨까지 나와야죠 커미님 방송에만 나오면 되죠 뭐 어차피 제 방송은 7천년 참을 수준인데요 어 내 다시 삐었어 어 벌써 4분이네 카치님꺼는 5분인데 제가 좀 더 빨리 했나봐요 시작을 이제 끝나는거죠 잠시 끝났시다 안으셔도 됐나니까요 어깨 보이잖아요 어 왜 옮기시는데 이거 봐봐요 안보이잖아요 베트나잇이 지금 나오고 싶어가지고 지금 방통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욕심 아닌데 그래 욕심이에요 아 맞다 이게 지지구 노율이거든요 이게 특성이 안에 해물이 들어있어요 의외로 제가 가운데 끼어 있으니까 더워요 제가 가운데 갈게요 지금 방송 엄청 나오고 싶은 얼굴 갈게요 방송 욕심 방송 욕심의 얼굴 해산물 있어요 해산물 해산물 있어요 해산물 해산물? 해산물? 이즈구 뭐지가 좀 보세요 어윽 맞다 새우도 있다 스피드 무엇만 할까요 inscre 이내부터 혼자 하세요 네 빨리 먹고 빨리 가세요 사이즈님 뭐하세요? 타이머 세게요 타이머 여기 초 이쪽 이쪽이 초 뜨거든요 이쪽에도 안 보이시겠지만 이쪽에도 초 있고 치사하게 칼님 혼자 뭐 해산물인지 뭔지 그거 계속 칼님꺼만 보여주시고 아니 커미님이 보여주셨어요 없어요 저한테 이렇게 하면 커미님 방금은 이렇게밖에 안 보이네요 제꺼는 좀 옆으로 옮겼잖아요 네 어 미니새우다 다 큰 새우인데 이거 이거 봐봐요 미니새우 안 보이겠죠 어랏 나왔다 아니 그냥 먹고 했죠 우린 여울을 즐기면서 먹고 싶다 우린 여울을 즐기면서 먹고 싶다 우린 여울을 즐기면서 먹고 싶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세우를 찾았어요 세우 세우 안 되시거나 세우와 여러분 제가 무참가 무참히 폭격된 사고 현장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잘 보셨나요 아니 닌지 이거까지 사온다 너무 다 돼 됐어 됐다 얼핏 더 꺼진 것 같아요 나 보인다 나 보여 왜요 이제 제 반성에도 다 나와요 우선요 15분까지 있네 너무 땅맞춰서 하면요 빨리 안 올라가요 알아요 저는 하지만 저는 한 개씩 올라가서 적게 스쳐 지금 몇 개씩 올라가는데 저는 의외로 늦게 올라가요 아 맞아 칼님 네? 오늘 카메라방송 처음이죠 네 칼님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 콜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2편 아니 그거 나온 적 있어요 젤리를 놓고 칼님께 3편 아니요 아 잠시만요 이 다리 다리 종료 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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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편 왜요 해요 해요? 왜요 아직 일어 10분 다음 편에서 봐요 다음 편에는 메타네티 님이 한 곳에 멍들고 싶어 가지고 지금 황장을 했거든요 근데 먹방을 너무 오래 찍으면 안 되는데 스피드 먹방 할 때는 너무 체해요 아 맞다 스피드 먹방을 하고 있다는 걸 까먹었어 다 안 섞어져 있네 다 안 섞어져 있네 아 여러분 하요일 방송은 2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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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